기상캐스터 배혜지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된 곳도 많아 차량 운행 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아침이 지나고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아침 기온이 낮아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또다시 겨울빛 도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푸른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구미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4도, 구미는 13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많은데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0.5도, 봉화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봉화는 1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6도고요. 낮 기온은 14도 전망됩니다. 내일은 또다시 겨울비가 내리며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고요. 모레 비가 그치고 주말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